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러드랑 간만에 게임 관련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을 하나 잡아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전달해드릴 거냐 그 2019년에 GDC 그러니까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그 GDC에서 예전에 최초 공개가 된 적이 있는 구글의 스테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다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로 서비스가 처음에는 구축이 됐어요 클라우드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글 스테디아에 구독이 필요했으며 구독하는 게임은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시스템이었거든요 서비스 또한 풀 HD는 무료로 고해상도 4K라든지 60프레임의 사양이라든지 5.1 채널의 사운드 등은 또 스테디아 프로를 또 구독을 해야지 그런 해상도나 게임 환경을 즐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구글의 스테디아가 결국에 서비스를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뭐 각종 게임이 몇 개 나오긴 했는데 레드데드 리뎀션 2나 뭐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나 런칭 타이틀을 몇 개 내놔가지고 뭐 서비스를 뭐 처음에 좀 세게 밀어붙였던 경험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만 뭐 보시다시피 이런 뭐 패드도 뭐 런칭하면서도 같이 팔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구글에서 이게 구글 스테디아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의 관심을 그렇게 끌지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립한 스튜디오등은 이미 지난해에 독점자 개발을 중단을 알리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결국엔 하나도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구글에서 밝힌 스테디아의 서비스 종료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부사장 겸의 총괄 책임자인 필 헤리슨이 한마디인데 유저의 관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스테디아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유저가 뭐 없어갖고 지네들이 계획한 거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일찍이 섭조불 해버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비운의 서비스가 되어버렸어요 제일 큰 문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의 부재와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딱히 메리트를 갖지 못하는 서비스 그리고 가격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구독비를 이미 냈는데 또 게임을 사야 되고 뭐 또 고해상도 게임을 즐기려고 하면은 또 이제 이걸 프로로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좀 멀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 이게 2023년 1월 18일 그러니까 북미 날짜 기준이긴 한데 이때 확실히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고 구글 측에서는 밝혔어요 해당 기간까지는 스테디아의 서비스를 이용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만큼의 타 플랫폼으로의 진행 상황 이전 등이나 그런 것들이 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벌인 거예요 만약에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하는 환불 또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스테디아 컨트롤러나 파운더스 에디션 등이 판매되었던 기기들은 반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저거는 거의 뭐 한정판 패드 수준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진짜 뭐 한정판도 아니지만 약간 좀 기분이 들어온 그런 한정판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게임 스토어 내에 구매를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게임 거래를 포함한 구매 내역 전문을 뭐 환불이 예정이 된다고 공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결국에 이런 구글 스테디아가 제일 큰 아무래도 라이벌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진짜 전세계적으로 흥했어요 엑스박스 플랫폼을 등에 업은 것도 있지만 윈도우와 뭐 기기 뭐 뭐 상관 안하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줘가지고 그 게임 패스 하나만 구독해도 앞으로 나올 거 미리 해볼 수도 있고 이전에 나왔던 명작들 무료로 다시 땡겨가지고 어느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고 라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 국내에도 게임 패스 유저가 꽤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증세라고 해요 이걸 결국 스테디아가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무튼 그러다 합니다 구글 스테디아의 몰락의 소식을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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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